겨울비가 많이 내리네요 겨울비치고는 겨울낼씨 비치고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비가 많이 오니까 몸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추장 소금 소금 양념장 마늘 마늘 물 . 난 더위에 possibly levar. 이거 무. 무 넘는 거 못 드세요. puisqu 미소가 썰어나니. 파 예 양파 어제 무 샀잖아요 그거 열이 났다고 내일은 장판 해주고 아침에 온다는 게 아침 1.5 같은데 8시나 8시 되면 여기 장판도 해줄 거고 도회도 싹 다시 떠 해준다는 게 마루에다 부엌에다 장판 싹 다 깔고 몇 개는 저 방에 갔다 왔나 보네 다까락에 가면 그래도 치워보네 다까락 정은 꺼질 때가 상관잖아 아래 꺼 두께 주님 다까락에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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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먹었고 다음주에는 진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다음주 또